네 안녕하세요. 혹시 컴포즈 멀티플랫폼을 써보신 분이 계신가요? 몇 분 계시고 그럼 컴포즈는 다들 써보셨죠? 컴포즈 그리고 코틀린 멀티플랫폼을 써보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쿠팡페이 다니고 있는 달리나음이라는 읽을 쓰고 있는 김용웅이고요. 저작권을 적어야 된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쓰고 있는 컴포즈 멀티플랫폼이 이름 가운데 멀티플랫폼이 들어있잖아요. 멀티플랫폼이 들어있는 것은 크로스 플랫폼하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크로스 플랫폼은 잿프레인스에서 쓰는 방식으로는 네이티브하게 지원하지 않는 것을 크로스 플랫폼이라 부르고요. 잿프레인스에서는 멀티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네이티브하게 지원하는 경우를 멀티플랫폼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스크탑이 있잖아요. 컴포즈 포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잿프레인스에서는 이것을 크로스 플랫폼이라 말하고 멀티플랫폼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데스크탑 버전에서는 JBM을 쓰고 있고 저희가 쓰고 있는 하드웨어에 맞춰서 네이티브한 바이너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전체를 통틀어서 멀티플랫폼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iOS, 안드로이드, 데스크탑, 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웹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일단 코트립 멀티플랫폼 웹에서는 와즈미라는 기술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포즈 멀티플랫폼 자체는 구글의 재팩 컴포즈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재프렌즈가 오픈소스 코드를 확장해서 하고 있고요. 코트립 멀티플랫폼에 의존적입니다. 이전에는 코트립 멀티플랫폼 모바일이라는 단어도 썼었는데 이제는 이게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코트립 멀티플랫폼이라는 단어만 쓰고 멀티플랫폼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 코트립 JBM을 쓰게 되는데 아트 기술에 기반해서 동작을 할 거고요. 옛날 단어를 쓰시는 분들은 달빙에 기반해서 동작을 하겠죠. iOS 같은 경우에는 코트립 네이티브라는 기술을 통해서 빌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LLVM을 백핸드로 해서 네이티브 바이너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iOS 빌드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윈 아키텍처라고 하잖아요. 다윈 기반해서 화면이 계속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윈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ARM64비트 바이너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걸 네이티브로 실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웠는데 X64나 X86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재비행 기반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은 코틀린 와즘을 통해서 동작하고 있고요. 와즘은 웹 어셈블리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렌더링을 스키코라는 그래픽 레이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키아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롬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 스키아를 쓰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을 텐데요. 스키코는 스키아의 코틀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잿브린즈가 안드로이드나 iOS나 아니면 웹에서도 쓸 수 있게 스키코를 만들어서 공통 레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코틀린 자체는 저희가 쓰고 있는 코틀린이 멀티 백엔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사각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JBM IR 백엔드가 있고 JSIR 백엔드, 네이티브 백엔드와 같이 다양한 백엔드가 있는데 아마 코틀린이 1.6 버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백엔드를 추가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백엔드를 위한 중간 언어도 있고 코틀린 2.0에 가면 프론트엔드를 위한 중간 언어까지 만들어지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완전히 분리를 하고 여러 백엔드를 지원하는 형태로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백엔드가 JBM 백엔드일 거예요. 자바 버처 머신 위에서 도는 백엔드인데 아트에서 돌기 위한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앱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JSIR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백엔드이고 네이티브 백엔드는 다윈이나 아니면 X64 같은 것을 코드를 만들어내는 백엔드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JBM과 자바스크립트 네이티브 백엔드가 있고 네이티브 백엔드는 LLBM을 기반하고 있어가지고 LLBM에서는 비트 코드라는 걸 쓰거든요. 비트 코드를 만들면은 PC에 돌게 만들어주고 아니면 맥에서 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설명드렸던 게 웹 어셈블리라는 것을 얘기 드렸는데요. 저희가 크롬이나 사파리나 웬만한 브라우저를 쓰게 되면은 웹 어셈블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웹 브라우저가 채택하고 있는 가상 머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JBM은 스택 기반이잖아요. 그리고 달빙이나 아트는 레지스트 기반인데 웹 어셈블리는 스택 기반의 가상 머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웹 어셈블리를 혹시 써보신 분이 계신가요? 웹 브라우저에서 로컬에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파이썬 프로그램도 원격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가 있고 웹 브라우저에서 가상 머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add2라는 함수를 웹 어셈블리로 만든 것인데요. 저렇게 패러미터를 받고 가상 머신 코드가 있는 형태로 있는데 이 코드를 이용하면 어떤 웹 브라우저에서든 저희 C++ 코드 같은 거나 러스트 코드 같은 걸 수행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코틀린 코드도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다. 그게 와즈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와폰 같은 사이트에서는 패키지를 적용해주고 있어가지고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웹 어셈블리로 얘기한 이유는 저희가 쓰고 있는 코틀린 멀티 플랫폼도 와즈믹을 이용해서 코틀린 코드를 여러 웹 브라우저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 들었던 스키코의 리포지토리인데 코틀린 JBM뿐만 아니라 JS나 네이티브나 여러 가지 코드로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게 확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봤던 다이어그램일 것 같아요. 코틀린 멀티 플랫폼이 있으면 왼쪽 위에 UI 킷 위젯 그리고 안드로이드 뷰 위젯도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컴포즈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맵뷰 같은 게 있다면 구글이나 다른 곳에서 제공한 맵뷰를 컴포즈 형태로 제공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iOS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뷰나 UI 킷 위젯을 항상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Swift UI도 옵셔널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운데 있는 블록을 보시면 코틀린 멀티 플랫폼이라는 블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UI에서는 컴포즈 멀티 플랫폼을 쓰는데 공통적인 로직은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통해서 공통 코드를 만드는데 이 경우에도 iOS 특화 코드와 안드로이드 특화 코드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모든 코드를 다 코틀린 만으로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OS 특화 코드, 안드로이드 특화 코드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겠죠. 이런 형태로 하나의 앱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틀린 멀티 플랫폼은 이건 제프렌스가 발표했던 장표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멀티 플랫폼 라이브러리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자바 호환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순수하게 코틀린 호환 라이브러리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코틀린 호환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바 같은 경우에는 링트리스트가 다양한 자료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쓰는 경우에는 그런 자료 구조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바 API이지 코틀린 API가 아니잖아요. 코틀린 JBM에서는 JBM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쓸 수가 있는데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쓰는 순간 아까 이야기 들었던 링트리스트 조차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API들도 대부분이 자바 API거나 아니면 플랫폼 라이브러리잖아요.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코틀린 멀티 플랫폼에서 쓸 수가 없어요. 코틀린 멀티 플랫폼은 순수하게 코틀린 기반으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iOS 백엔드나 자바 백엔드를 만들어가지고 공통 API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바 코드 이 경우에는 시프트 코드가 수행되게 만들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을 코틀린 멀티 플랫폼이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라고 볼 수 같습니다. 코틀린 멀티 플랫폼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보지 못할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얘기 드리면은 저 컬닛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할 때 글라이드나 코일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시잖아요. 근데 컴포즈 멀티 플랫폼에서는 글라이드나 코일로 쓸 수가 없어요. 코일에 보면은 이슈 리스트를 보면 컴포즈 멀티 플랫폼을 지원해보겠다라고 나와는 있거든요. 제일 먼저 지원하고 싶은 대상은 컴포즈 포 데스크탑이에요. 왜 데스크탑이냐면은 컴포즈 포 데스크탑은 JBM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컴포즈 포 IOS는 네이티브 기반이에요. 그래서 데스크탑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는 자바 API를 쓸 수 있고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컴포즈 포 IOS를 만들 때는 그런 걸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다른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제일 오른쪽 구석에 뭐 케이터 핏 이런 게 보이시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레트로 핏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레트로 핏의 약간 짝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뭐 케이터도 있고 코인도 있고 코인이 있는 것도 뭐 잘 보시면은 추적이 가능하겠죠. 저희가 대거나 힐트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잖아요. 이 라이브러리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코인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키어 같은 라이브러리도 있고 아마 여기에 시퀄 딜라잇도 있을 텐데 네 저 오른쪽에 SQL 딜라잇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룸 같은 라이브러리도 안드로이드 의존성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룸 대신에 뭐 SQL 딜라잇 같은 라이브러리를 대신 써야 되는 거죠. 여길 드는 순간 아 대체 왜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코틀린 멀티 플랫폼에 기반한 라이브러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알아볼 텐데요. 당연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필요합니다. 멀티 플랫폼 어플리켓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IDE로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X코드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멀티 플랫폼 만드는 것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다의 동작하는 앱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코드가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X코드를 사용하지 않고서 멀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코틀린 네이티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X코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는 더 이상 코틀린 멀티 플랫폼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쓰고 있는 것이 저 플러그인 이름이에요. 플러그인 이름에서는 코틀린 멀티 플랫폼 모바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그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ZDK가 있을 텐데 ZDK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요. 취향에 따라서 별도의 ZDK를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코틀린 플러그인 이것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가능하면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사용해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치해야 되는 것이 K-닥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플러터를 사용하신 분들이 있다면 플러터 닥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컴포즈 멀티 플랫폼이나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K-닥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닥터를 띄워보면 운영체제 버전, 자바 버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 그리고 Xcode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또 충격과 공포일 수 있는데 코코팟이 보이죠. 코코팟이 악명높은 IOS의 패키지 시스템인데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거예요. 그런데 컴포즈 멀티 플랫폼에서는 코코팟을 써야 된다. 그래서 코코팟이 설치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구성을 했는데 아까 코코팟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코틀린 멀티 플랫폼에서는 SPM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PM이나 카티지가 조금 더 현대적인 패키지 시스템인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코팟을 써야 되고요. 코틀린 멀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은 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틀린 멀티 플랫폼 앱을 만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도맨 역순의 패키지 네임부터 지정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앱 네임이 세 가지가 만들어져요. 안드로이드 앱, iOS 앱, 그리고 쉐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앱은 안드로이드 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iOS를 위한 iOS 앱이 있고 공통 코드를 위한 쉐어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iOS 프레임워크를 레귤러로 선택할 수도 있고 코코팟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추앙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관련 코드들이 다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메인 액티비티나 애플리케이션 팀이나 매니페스트나 다 안드로이드 앱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은 다 안드로이드 앱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컴포즈로 만들어져요. 저희가 컴포즈 멀티 플랫폼을 쓰지 않고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쓰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컴포즈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iOS 앱은 역시 iOS 앱이라는 패키지 들어있는데 iOS 앱 디렉토리 안에 iOS 앱 스위프트나 여러가지 스위프트 코드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스위프트 코드가 보이냐 아직까지는 컴포즈 멀티 플랫폼이 아니고 코틀린 멀티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는 코드는 스위프트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컨텐티뷰나 컨텐티뷰 프리뷰나 스위프트 UI, iOS 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자체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둘 다 할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iOS 앱을 타겟으로 하면 iOS 에뮬레이터가 뜨고요. 시뮬레이터로 가죠. 시뮬레이터가 뜨고 안드로이드 앱을 타겟으로 하면 안드로이드 앱이 뜹니다. 그런데 아까 쉐어드 부분이 있잖아요. 쉐어드 부분은 iOS와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코드라는 의미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버전을 알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iOS와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코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용 코드와 iOS 앱 코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면 저렇게 펑션을 만들 때 익스펙트 키워드를 붙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이죠. 익스펙트 펀 해가지고 get 플랫폼을 해서 익스펙트 펑션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액츄얼 펑션을 만들어야 돼요. 액츄얼 펑션을 안드로이드 구현과 iOS 구현을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구현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리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iOS에서는 역시 get 플랫폼을 액츄얼로 만들어가지고 버전을 추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iOS와 안드로이드에 필요한 코드들을 여기 디렉토리 보시면 쉐어드 SRC 그리고 iOS 메인이에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코어는 쉐어드 SRC 안드로이드 메인이고요. 그러니까 쉐어드 디렉토리 안에 세 가지 디렉토리가 서브 디렉토리가 있는 거죠. 한 가지가 커몬 메인이고 커몬 메인은 익스펙트 펑션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메인은 안드로이드용 액츄얼 펑션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iOS 메인은 아이폰용 액츄얼 펑션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컴포즈 멀티 플랫폼을 보기 전에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알아봤는데 지금까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코틀린 멀티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헤더 코드들이 시프트 코드가 아니에요. 시프트 코드가 아니고 오브젝티브 C 코드를 만들어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C는 인터페이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쓸 수 있는 코드를 만들면서 액츄얼 펑션 같은 걸 만들게 된다면 오브젝티브 C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없으니까 우리가 앱세트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시프트 코드를 전혀 안 쓰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동작하는 앱을 만드는데 시프트 코드를 완전히 안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드를 만들 때 좀 불편하지만 이게 90년대, 80년대 만들어져요. 오브젝티브 C에서는 혹시 될까 안될까를 좀 고민하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히든 프롬 오브젝티브 C나 오브젝티브 C 네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API는 iOS에게 노출할지 어떤 API는 노출하지 않을지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코틀린이 스위프트를 바로 타겟팅 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오브젝티브 C를 타겟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코틀린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주요 저희가 쓰고 있는 C++ 바인딩이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오브젝티브 C를 중간에 거쳐서 바인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스위프트에서 C어나 C++이나 아니면 다른 언어하고 바인딩을 허용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브젝티브 C를 건너가지고 바인딩을 하게 됐다. 그리고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킷 같은 툴도 이용해가지고 이런 툴들이 오브젝티브 C 코드를 가지고 스위프트 헤더를 만들어주고 하는 도구들이거든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조금 불편함을 피하면 좋겠죠. 그리고 라인에 데메카이라는 앱이 일본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해당 발표를 가서가지고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공개할 텐데요. 아마 저기 링크가 클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다 코르틴을 쓰시잖아요. 코르틴을 쓸 때 서스펜드 함수를 만들텐데요. 서스펜드 함수를 만들면은 기본적으로는 iOS 쪽에 콜백 핸들러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iOS에서 컴플리션 핸들러라는 콜백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스위프트의 어싱크와 어웨이드 키워드를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스펜드 키워드 자체는 의외로 iOS하고 잘 융화돼서 돌아간다. 근데 문제점은 플로우가 잘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오브젝티브 C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플로우를 쓰기 위해서는 스위프트에 가서 여러 번의 캐스팅을 해야 겨우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플로우를 쓰고 싶다면 스위프트 수준에서는 KMP 네이티브 코르티나 라이브리를 써가지고 랩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코코파시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SPM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터치랩에서 KMN 브릿지 같은 걸 쓰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해결될 문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글로벌 오브젝트를 코틀린으로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프로즈라는 상태로 되게 돼요. 그래서 프리즈라는 확장함수를 통해서 프로즌 상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iOS와 안드로이드 동시에 동작하는 코드라고 한다면 프로즌 개념을 이해해서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단점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모리 매니지먼트도 스택트레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iOS 수준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택트레스를 보면 일단 Swift 함수명도 보일 테고요. Objective-C 함수명도 보일 테고 코틀린이 만들어낸 네이티브 함수들의 함수명들이 보일 거예요. 순간 iOS 개발자는 내가 만들지도 않은 수많은 함수명들을 보면서 이게 대체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죠. 여러가지 문제들을 아까 라인에서 대마이칸 드라이버 앱 개발 여기서 경험하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코틀린 멀티 플랫폼 포 iOS 디벨로퍼 이런 발표를 제프렌스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드디어 컴포즈입니다. 일단 컴포즈 멀티 플랫폼 iOS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저희가 위저들을 쓸 수가 없어요. 저기에 있는 리포지토를 가셔가지고 코드를 가져와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아까 코코팟 문제나 뭐 스위프트와 오브젝트 C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프렌스가 지금 수준에서 위저들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템플릿을 받아와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템플릿을 받아와서 돌리면은 바로 아래의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화면과 iOS 화면이 보이는데 헬로월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은 코드를 가져와서 돌리면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요구사항은 아까 컴포즈 멀티 플랫폼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컴포즈 멀티 플랫폼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엑스코드 코틀리 멀티 플랫폼 모바일 그리고 코코팟 이런 것들을 깔고 돌려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저희가 스위프트 쓰고 있으니까 쉐어드 커몬 메인에 컴포즈 코드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앱이 있고 머트리얼 딜이 있고 컬럼 버튼이 있는 저런 UI가 기본으로 들어있거든요. 이 코드를 여기 보시면은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쉐어드 커몬 메인에 있는 앱.kt 파일인데 이거 하나로 안드로이드 와 iOS의 UI를 다 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눈치 빠르신 분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리소시즈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RIS가 아니죠. RIS가 아닌 이유는 더 이상 RIS를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리소스 디렉토리나 리소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 기반된 부분이잖아요. 컴포즈 멀리티 플랫폼에서는 쓸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소시즈라는 디렉토리에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코드를 넣으시면 되는데 문제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XML 파일들을 보시면은 가끔씩은 다른 리소스 클래스에 의존적인 경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어떤 레이아웃 만들 때 컬러 같은 걸 지정한 경우가 있잖아요. 컬러를 R컬러스, RTIM 이런 것들을 한 코드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더 이상은 리소스 클래스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은 이제 코드가 좀 간결해졌어요.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메인 뷰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다른 컴포즈 코드들이 다 쉐어드로 빠졌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이 좀 간결해진 거죠. 그리고 iOS 앱도 매우 간결해졌어요. 컨텐트 뷰 안에 있고 컨텐트 뷰 내에서 저기 뭐 좀 컴포즈 뷰를 띄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UI 코드들을 다 쉐어드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컴포즈 멀티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소스 디렉토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인터 리소스 할 때도 저렇게 리소스 파일명을 직접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가 R로 쓰고 있는 클래스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익스펙트나 액추얼을 쓸 수가 있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데모로 헬로월드를 띄우는 걸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이 클론을 받으셔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시면 기본으로는 안드로이드 앱이 되어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양으로 수행이 될 거고요. 우측 상단에서 iOS 앱을 클릭하고 실행을 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이거 진짜 간단하니까 한번 받아서 해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포즈가 iOS만 대응하는 게 아니니까 컴포즈4 데스크탑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멀티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JBM이 타겟이고 JBM 덕분에 여러 플랫폼에서 돌기 때문에 멀티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 스키콜을 사용하고 있고 인테리제이나 안드로우 스튜디오를 쓰면 되고 컴포즈 멀티 플랫폼 아이디 서포트를 사용하시면 바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JDK 버전이 15버전 이상일 때만 패키징을 좀 쉽게 할 수 있다. iOS는 저희가 템플릿을 받아와서 이렇게 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컴포즈 멀티 플랫폼 데스크탑은 그냥 위저드를 사용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코드도 저희 컴포즈 아시는 분들은 어떤 코드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데스크탑에서 똑같은 UI가 뜨는 거죠. 그래서 해당 코드를 실행해보면 헬로 데스크탑이라고 뜨고 이 코드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컴포즈 코드예요. 저희가 모르는 코드는 이걸 모르시면 컴포즈를 모르시는 거지 컴포즈를 아는데 모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컴포즈 포 웹도 있습니다. 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즈미 타겟이에요. 와즈미 타겟이고 컴포즈 포 웹 말고 컴포즈 HTML도 있어요. HTML 타겟인 프로젝트죠. 저희가 컴포즈 포 웹이라고 말하는 것은 와즈미 타겟이다. 그리고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쓰고 몇 가지 예제들이 코틀린 와즈미 이그젠플이라는 리포지토리에 있는데 제가 아까 한번 실행을 해봤거든요. 와즈미 위에서 웹브라우저에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코드들이 다 컴포즈 코드로 되어 있고 코틀린 코드만 들어있는데 웹브라우저에서 잘 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가서 실행을 해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그냥 뭐 그래드를 이용해서 실행하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알아봤는데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할 때 문제점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코일의 이슈인데요. 언제 컴포즈 멀티 플랫폼을 지원해보자 뭐 그런 것들인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뭐 카멜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컴포즈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뒤에 있을 텐데 컴포즈 이미지 로더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수도 있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레트로 핏이나 이런 것도 못쓰니까 케이터를 써야겠죠. 케이터를 써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케이터 같은 라이브러리는 완전 순수하게 코틀린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메인용 따로 있고 다윈용이 또 따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는 순수하게 코틀린로 짜가지고 모든 환경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아마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은 iOS용 안드로이드용을 또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G-SEN을 쓰고 있었다면은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아마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리얼라이제이션 이외에도 케이터하고 연동시키기 위한 라이브러리들도 설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안드로이드의 뷰모델을 쓰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의 뷰모델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코 MBBM 같은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프리컴포즈 같은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MBBM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생태계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실제로 코드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 두 가지 앱이 두 가지 앱이 아니죠. 한 가지 앱인데 둘 다 컴포즈 멀티 플랫폼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iOS와 안드로이드 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용 앱이 이렇게 이글을 누르면 아마 이글로 바뀌고 하는 앱인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컴포즈 만들어진 코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까 iOS 시뮬레이터에도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코드로 iOS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간략하게 코드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과 iOS 앱이 먼저 있겠죠. 최소한 그 액티비티를 만드는 것하고 Swift를 위한 UIV 컨트롤을 만드는 게 있으니까 있고 쉐어드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컴포즈 코드들이 들어 있죠. 앱 메인하고 버즈뷰 모델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플레인한 컴포즈 코드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iOS 메인이 쉐어드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거죠. 쉐어드 안에 안드로이드 메인과 iOS 메인이 있는데 저희가 iOS 특화된 코드를 짜고 싶다. 안드로이드 특화된 코드를 짜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저 쉐어드 안에 iOS 메인과 안드로이드 메인의 코드를 넣으시면 되죠. 물론 이거는 플랫폼에 완전히 공유하면 코드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안드로이드 앱이나 iOS 앱에 넣을 수도 있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앱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iOS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우측에 안드로이드가 수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iOS 앱을 바꾸고 나서 수행을 하면 빌드가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었는데 바로 되네?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은 컴포즈와 코틀링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코드를 다시 살펴볼게요. 쉐어드 안에 빌드 그래드를 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네트워크 코츠를 위해서 케이터를 쓴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MBBM 컴포즈라는 걸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비모델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비모델을 쓸 수가 없고 대신에 그 저 모코에 있는 비모델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비모델과 사용법이 비슷해요. 비모델 클래스 상속받아서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원하는 것도 보시면은 비모델 스코프 런치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에 지원하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새로운 API를 배울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라이브러리를 바꿔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컴포즈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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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